자 오늘은 이런 스마트폰 쓰는 분들은 꼭 봐야 하는 건데요. 시간이 없으니 바로 첫 번째. 우리 폰 쓰다 보면 이렇게 액정 깨져서 수리 맡길 때 있잖아요. 이때 깨진 액정 반납하면 수리비 할인해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. 근데 이미 깨져서 쓸모없는 건데 왜 할인해주는지 아시나요? 결론부터 말하면 가품 예방입니다. 사실 액정이 깨져도 상태에 따라서 이 안쪽에 있는 터치 패널이 살아있는데요. 이게 해외로 수출돼서 가짜 갤럭시를 만드는데 사용됩니다.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아예 회수해서 폐기해버리는 거죠. 와 진짜 별의별 걸 다 만드네. 이어서 두 번째. 근데 이거 말고도 수리비 할인받는 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. 대부분 잘 모르는 이 단품 수리라는 겁니다. 그동안은 액정만 깨져도 일치형 부품을 싹 다 교체해야 돼서 비쌌는데 이제는 지금 이 액정 교체만 따로 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래서 폴드 모델은 10만원 넘게 아낄 수 있고 일반 갤럭시도 7, 8만원은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. 딱 액정만 깨진 거라면 이거 꼭 요청해서 할인받으면 좋겠죠. 세 번째는 바로 이건데요. 카카오페이 들어가서 메뉴를 내리다 보면 여기 휴대폰 보험이라고 있습니다. 불러보면 지금처럼 수리를 몇 회 받을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자기 부담금 비율도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그래서 딱 내가 필요한 만큼만 보장이 되죠. 게다가 이게 좋은 게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동안 수리 안 받고 잘 썼다면 10%를 돌려준다는 겁니다. 심지어 아이폰 갤럭시 기종 상관없고 자급제나 알뜰폰도 다 되죠. 특히 나중에 청구할 때 카톡에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돼서 진짜 편합니다. 그리고 지금 사전 예약 후 3개월 유지하면 1개월 보험료를 카카오페이 포인트로 돌려주는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니까요.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고 오늘은 구독자 시청자분들 덕분에 제작 지원을 받은 영상인 만큼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